안녕하세요 후식맨입니다 오늘도 앙빅 이번에는 별 2개죠 2성에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1성은 1시간 걸렸는데 2성은 얼마나 걸릴지 과연 30분내로 깰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보죠 스타트 아 그래요 그레이트 가이 갑시다 얍 안녕 어 이번에는 오 그래 오 황금갑옷 왕관 양말까지 풀세트에요 잠깐만 좀 약간 헷갈리는데 됐다 가자 똑같은거 같은데 오오오 야 조심조심 어 안돼 안돼 또 또 실패했다 얍 밟구요 초록색 오일 먹구요 약간 잠깐만요 방향키가 약간 이상한데 왜 자꾸 아래를 누르지 손가락을 떼고 움직여야겠다 아 여기도 생겼구나 아 이거 저번에 제 비석이죠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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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 조심조심 안 돼 안 돼 양말 내 양말 황금양말 사라졌다 저번에 보니까 되게 이상한 나무괴물 생겼던데 오오 야 조심조심 원더보이는 여기 오면 잡자 어 근데 아무것도 안좋다 어 부메랑이라도 주지 어 안녕 아하하하 어 근데 황금갑옷도 내구도 인가보다 그쵸 한번 맞으니까 회색갑옷 됐는데 좋아 부메랑도 얻었구요 계란도 얻었구요 이 밑에 있는거 먹고 가죠 안녕하세요 먹구요 열쇠는 일단 차 오 가보시다 양갑옷 저 저번에 설명 읽었죠 저거는 이제 맞으면은 양이 튀어나온대요 어 어 도망가 아니야 또 죽을수도 있으니까 어 여기도 완전 공이 있어 아하 어 아 이걸로 안죽네 됐다 오 도끼 불도끼 좋아 도끼는 이제 그거죠 부메랑이죠 됐다 안녕 달걀 하나 떨어졌다 우리 아들 아빠 왔어요 너를 위해서 아빠가 오 이번에는 뭐야 오 금색 나왔다 금색이 나왔으면 가보대 가보대 바를까 그쵸 가보대 바르자 저 인벤토리가 꽉 찼거든요 아 두개밖에 안찼구나 아이템 바꿔야겠다 불도끼를 프론트 핸드에 차고요 저 알스태프가 뭐였지 닭으로 바꾸는거였나 오 괜히 왔다 오 아 맞았다 와 투구도 두방이야 황금오일이 진짜 좋구나 안돼 안돼 됐다 얼른 잡았다 이거 하나 줍고 자 쟤를 잡아 좀만 더 풀어 내가 잡을래 내가 잡겠어 아 또 이런다 흐흐흐 은근히 박자가 안 맞아서 지금이야 얍 으 어어 조심조심 이거 녹화한거 아이구야 메가보원 양 한번 입어보자 나 아아 이미 입어버렸구나 빠르기도 하지 흐헣 녹화한거 보니깐 제가 컨트롤로 누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녹화됐 녹음이 되더라구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늙었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거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떡해 안돼 제발 빨리 빨리 됐다 일단 다 먹어 너 이리와 뗐지 너도 이리와 뗐지 오 오 야 넘어간다 너는 무시하겠어 얘는 밟아주고요 밟아주고 빨리 가버리자 오 안녕 반가워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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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빨리빨리 됐다 오 됐다 여기가 좀 어렵던데 오 야 조심 오 큰일 날 뻔 안녕하세요 인사도 드리고 꽃게가 여기 있네 너무 위험하다 상암을 잡자 오 1타 IP 좋아 오 왕관 아주 좋아 라멘이 날 쫓아온다 어 안돼 라면 얍 오 탄도각 봐 오야 개구리가 엄청 많아요 새 소환 오 나 달걀 엄청 많아 오 야야 됐다 인벤토를 좀 볼까 4개 있네 검을 다 써버리자 검 검 아야 맞았어 하지만 클리어했다 죽을 때 다 계란이 되는구나 됐지 검 깨졌다 그 다음 뭐니 랜스 그래 랜스 쓸게 아 저 아이고야 소라빵 너무 힘들어 됐다 오 어떡해 야 아 저렇게 양이 나오는구나 랜스 줍고요 저 빨간 건 뭘까 빨간 오일은 저게 밖에 없나봐요 그렇죠 얘 밟아 오 좋아 오 다행이다 도망가자 야 야 얍 얍 깨끗깨끗 깔끔깔끔 아 저 못받침하네 야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아하 하하 하하하하 아 잘 갔다 싶었더니 이렇게 실패하네 흠흠 근데 왠지 느낌이 좋아요 갑시다 그레이트 가이 확실히 적이 좀 많아졌네요 어 이거 뭐야 처음 보는데 아 그 약물 관리하는 그 사람인가 보다 오일 관리하는 사람 한 마리 더 있고요 무시 이 빨간 갑옷은 뭘까 터질 때 그 불을 막 내뿜나 오 야 아 오일을 내뿜는구나 나 아무것도 없어 너무나 아무것도 없어 어 어떡하지 무기가 없어요 오일은 많은데 밟을 수 있나 됐다 오 됐다 밟을 수는 있구나 아주 힘들게 오 오 큰일날 뻔했다 오 야야 부메랑 내놔 부메랑 제가 부메랑 아 아니 나를 맞추라는게 아니라 떨궈주라고 하하하 나를 맞추는게 아니라 자 갑시다 야 이번에도 이산합니다 황금도 얻었고요 분홍색 오일도 있고요 분홍색 오일은 뭘까 핑크 오일 아 저번에 봤죠 고무로 만들고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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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죽었구나 만두콩 또 있다 아하 왜 왜 중간에 한번씩 앞으로 안가지 제가 정말 패드를 잘못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왼쪽을 누를 때 아하 아래를 눌러요 변명이죠 흐흐 갑시다 오 렌스 익숙한 렌스 안좋지만 이렇게 써면 오 야 안돼 안돼 너는 무시하겠어 맞을까 아 밟아 어디갔지 어디 떨어지는 소리 났는데 쨍그랑 했는데 아 여깄다 다행이다 자 조심조심 아래 안 누르게 조심조심 어 맞았다 어 아 부메랑 야아 야아 계란 계란 소환 뿅 뿅 뿅 아 내 갑옷 내 갑옷 내 갑옷 내 갑옷 부메랑 두개 얻었다 하나는 부메랑으로 하죠 부메랑을 프론트 했다 차구요 그리고 저 깨질랑 왈랑하는 것을 아 나 오히려 없구나 헷갈렸다 헷갈렸다 또 올거야 오 좋아 검 진짜 큰검이다 이거는 무슨 오일 바르면 이검이 될까 황금색 오일인가 예 안 돼 야 에이 오 창 얻었다 뭔가 좋아보이는 창이다 아들아 어 여기도 있네 아들아 아빠가 검을 줄게 어 모자 나왔다 하하하 양모자 너무 귀엽다 오호 에잉 하지만 갑옷이 적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완두콩 대포 쏘는 여성은 없으면 어 어 뭐 나왔다 오일 하나 바를 때 있나 오일 이따가 부메랑에 발라볼까요 부메랑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됐다 이제 쓰면 되겠다 오일을 오 좋아 아이스 부메랑 어디 맞춰보자 안맞네 어? 오 얘 안맞아 안맞아 키가 작구나 하하 됐다 아 그냥 올리는구나 별로 안좋아 두번 때려야돼 신발 얻었다 막 버리네 렌스를 버리자 렌스를 내구도가 높긴 한데 오 레드렌스 맞을 때 불을 세수하구요 좋아 이거 버려 이걸 주워 검도 다 써가는데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어렵지만 늙었다 좋았어 검 검 먹어봤자 지금은 인벨토리가 없기 때문에 얍 검이 다 끊어졌다 다 낡았다 밟아 어? 아니야 다행이다 오 야 화살 화살 무시해 주시구요 그래 다 잡을 필요가 없어 애써 어 아니야 근데 잡으면 좋겠죠 덜 위험하니까 자 됐다 오 좋아 어 아니야 아니야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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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라면은 검으로 와 검 내구도 진짜 좋다 한 다섯 번은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오 꽃게 큰일 날 뻔 오 가면라이더 투구 좋아 아이스 투구나 투구인가 오 야 아 라면 때문에 오 됐다 얼었다 밟아 개구리 얼음 어? 나 어떡해 아 부메랑을 찾다 부메랑을 찾다 어떡해 도망가 아 얘도 있네 그냥 피해 피해 가자 지금 갑옷이 하나도 없어요 맞으면 끝나 신발 하나밖에 없어 소라빵 너무 어렵다 좋아 고마워 저 레드오일을 먹어야 된다 그쵸 레드오일을 먹어서 부메랑을 팔자 이양 아니야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하하하 택도 없는 거짓말 오 야 조심조심하구요 조심조심하구요 여기는 팔과 오 됐다 좋아좋아 여기가 마지막이죠 오 왜그러니 너 나 왜그러니 됐다 하 무기가 렌스라니 무기 뭐 뭐 있죠 아무것도 없어 오일은 있나 어어 아니야 아니야 오일은 좀 있나 아 쓸모없는 오일이다 안 잡히는데 저거를 내려오게 해야 돼 아 아직 시간 남았어요 그쵸 갑시다 하하 완두콩 오 좋아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아 십자가 처음 무기부터 부메랑이라니 그래서 그런가 완두콩이 처음부터 있네 완두콩이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완두콩 나 완두콩 좋아하는데 오 좋아 콕 알이 없죠 됐다 쟤는 무시하고 원더보이 잡아서 부메랑 하나 먹고요 오 좋아 딱 좋다 쟤는 무시해 그럼 아래에 있는 원더보이를 상대하자 원더보이 하나 더 먹어 됐어 이제 이벤토리 없으니까 더 모을 필요는 없어요 좋아 그냥 가 부메랑 여분의 하나 있죠 안녕하세요 헬레나씨 열쇠 오 양말 좋았어 자 얼른 나와 됐다 얘를 잡을까 말까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잡았다 내구도만 달았어 그냥 피 그냥 피 그냥 피 어떻게 어떻게 됐다 아 근데 제발 아 무기 좋아 아 근데 무기가 아 부메랑 썼다 저게 얼마나 유용할까 보스한테 쓰면 좋으려나 보스가 닭이 되어버리면 바로 한 방에 잡을 수 있잖아요 설마 닭 상태에서도 분열을 하려나 아들 오 당고 그다지 좋진 않지만 없는 것보다 낫죠 양말 양말 부자 됐다 쟤를 잡아야겠다 좋아 좋아 오 잡았죠 어디까지 날아간거야 가볼 아이템 4개가 꽉 찼죠 이거를 착용하자 한 번 써볼까 오 좋아 바로 닭 되네 근데 닭도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내 창 어디갔어 어디까지 날아간거야 하하 아 다행이다 아 안돼 짧아졌다 안돼 안돼 하하하 다 썼다 이걸로 잡자 진작에 이걸로 잡을걸 아 여기 있어 또 나왔어 아이템 아하 오일있나요 분홍 오일 갑옷에다 한번 바를까 양말에다 바를까 양말에 바르구요 이 양말을 신자 그 다음에 이게 4칸짜리 당구가 있는데 이것도 4칸이네 무기를 버리는게 낫겠죠 이걸 찾아 달걀보다는 오 좋아 오 아주 춤모스 했죠 아 검도 좋은데 당굴 한번 가볼까 야 안돼 안돼 그냥 떨어져 안녕 안녕 오우야 오우 어떡해 근데 골드 나왔다 골드 골드 발라 골드를 갑옷에 바르구요 아 왜 두마리나 있니 네 당구 이거나 맞아 호랑이는 밟아주구요 이제 걸리면 안될거 같은데 안돼 안돼 그냥가 좋았어 오늘 아저씨 안계시네 라면만 있고 라면 밟고 떨어지자마자 상어 조심하구요 상어 됐다 아 양양 안돼 상어 상어 아 아니야 나 맞은거 같애 아이템 아 두개밖에 없다 무기좀 주워도 되겠다 그쵸 근데 이거 말고 이거 들고 싶어 됐다 오 이거 뭐야 아 부메랑이구나 저거 주워야되는데 어 상어도 맞은거 같다 두칸 남았지만 두칸 남았지만 이 꽃게 조심해야겠다 그쵸 어 안돼 내 갑옷 오 좋아 어 달걀 떠오르는거 봐 먹고 가자 갑옷 갑옷이 하나도 없나 이제 갑옷 나올 때 없는데 오 됐다 잡았다 잡고 또 나왔어 쿡 콕 쿡 쿡 와 두명이 기다리고 있는거 봐 레슨 하나 줘 이리와 우리 오야 꽃게 조심하구요 렌스 좋다 가자 늙었다 아이템이 여긴 짧죠 다 썼는데 이제 부메랑을 아끼자 뭐야 뭐야 여기까지 내려와? 이제 더이상 방어할게 없다 야 조심조심 어떡해 여기도 길이 있긴 있군요 방심했다 됐다 깼어 깼어 아 근데 방어구가 너무 없다 맨몸이죠 저 양말 그 흔한 양말이 없네 그래 맘놓고 쓰다가 보스전에서 계란 한번 써보자 야 그 다음 무기는 랜스 랜스는 던져버리고 싶은데 이거 비석을 체크하면 뭐가있나 가보셔더나 좀 좋겠다 그쵸 오 조심조심 이리와 어 어떡해 무기 없다 달걀과 창 안돼 아 죽었다 내 랜스 이거라도 주워야지 아 또 있네 아하하 만두콩 데프가 있어 오 야 조심해 네 발이 났어 죽었다 됐다 이거야 나 아이템 있나 이거를 백핸드에 쓰구요 들어가자마자 달걀을 쏘는거야 달걀 어 뭐야 달걀 됐다 오 좋아좋아 달걀 오우 달걀이 최고네 보스전에 진짜 좋구나 이성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일성보다는 빨리 깼죠 일성은 1시간 걸렸는데 일성은 한 25분 정도 걸렸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흐흐흐흐 자양비 삼성 한번 구경해보고 끝낼까요 그레이트 가이 오 첫판부터 몬스터가 두명이나 있네요 그쵸 오 조심조심 어디서 엄청나게 완두콩이 날아오는데 다시 한번 구경하자 아 이게 별마다 신기록이 갱신되는구나 어디서 엄청나게 완두콩이 내려와요 됐다 아 아니야 아니야 만두콩 너무 많아 됐다 밑에도 엄청 많구요 오 꼭 밟고 하나 먹어주고 더 죽을 수 있을까 됐다 됐다 완두콩이 사방에 있구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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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혔어 안되네 렌스 아 안돼 안돼 완전 떨어져 버렸다 밟아야겠다 그쵸 오 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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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흐흐흐흐흐흐 살짝 점프가 안되네 살짝 점프가 안되네 무조건 하나의 점프네 오 내가 뭐 맨몸이 됐다 조심하구요 원더보이를 잡아야되는데 됐다 오 조심조심 오 조심 또 곧 늙겠는데 너무 시간을 초반에 많이 허비했어요 아 좋아 삼재창 근데 이것도 어차피 렌스잖아 얍 오 큰일날 뻔했다 쟤는 패스하죠 너무 늙었기 때문에 백발이 됐다 제발 갑옷 하나만 주세요 아 물량말고 오 나 뭐한거야 아 이게 던지자마자 방향을 바꾸는게 안되는구나 잘 그쵸 어 고마워 가자 여기 갑옷 나오죠 어 방금 뭐 나왔는데 뭐라고 나오고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못봤다 오 좋아 황금 갑옷 그냥 구경은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걸 주시네 아 깨져버렸다 렌스 두개 너무나 안좋은 조합이다 오우야 조심조심하구요 여분의 갑옷 먹구요 아이템 두개 있구요 한마디정도 잡고 얘는 밟고 올라가자 오우야 새가 어마어마한데 조심조심 가자 쇠나 불러놓고 가는것도 괜찮겠다 와보니까 완두콩 대포도 있구요 아 무기 버렸다 튕긴다는걸 모르고 있었네 얍 좋아 얘는 밟아 달걀 먹어 얘는 무시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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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음 검 좋아 든든하군 황금검과 황금갑옷 전세가 된 기분이다 좋았어 저건 먹죠 안녕 너도 썰어줄게 아 녹화하고 있는거 맞지? 오 깜짝이야 설마설마 녹화를 안했을거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네 다행히도 녹화했죠 콕 이도 콕 안녕 너도 오지마 아 쟤 메두사가 있는데 아이구야 도망가자 도망갈거야 애초에 아하 아 그래요 그냥 구경했던거죠 다음화에서 한번 삼성 도전해보기로 하죠 보시리라 수고많으셨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